지금 보시는 목단입니다 색깔은 다 빨간색이구요 키는 30에서 50 사이 정도 됩니다 가격은 주당 12,000원에서 13,000원 사이입니다 좀 큰거는 13,000원 이구요 그것보다 좀 작은거는 12,000원 입니다 택배는 안되구요 직접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은 1개씩도 판매합니다 위치는 경산 톨게이트에서 한 5,6분 걸리고요 상호는 백산농원 입니다 여기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다 넘겨놓겠습니다 목단 이거는 전현주택 이라든지 텃밭 이라든지 농막 이라든지 이런데 가쪽에 심어놓으면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수량은 지금 뭐 수백개 있습니다 한 천개도 넘겼네요 어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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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